아모레퍼시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매수가는 17만 5000원에 비중은 4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중국이 또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급락세 보이고 있는 이 아모레퍼시픽 지금 바로 SOS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는 한데 어닝 쇼크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 전반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밀려 내려오기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빠지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빠지고. 그런데 이게 아모레퍼시픽 쪽이 영향을 준 것 자체가 중국발 리스크이긴 한데요. 사실 중국 쪽의 화장품 납품권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기관들 보고서 자체도 보면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 싶을 정도예요. 아모레퍼시픽 보니까 인텔 빠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인텔도 20몇 퍼센트씩 빠지면서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이야 싶었잖아요. 이틀 동안 30%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우선 아모레 같은 경우 우선 일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하반기에서는 실적 회복이 나올 겁니다. 화장품주들이 하반기 실적 개선이 원체적으로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중국 쪽의 화장품 쪽 매출이 잡히는 회사들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네요. 아모레퍼시픽이 그 영향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중국 향 매출이 잡히고 있는 회사들은 무조건 조심해라. 우선은 근데 지금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홀딩 하셔야 되고. 바닥 자리에 대한 인식은 굳이 잡자면 12만 원대 정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맥스 저점은 12만 원 이탈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급락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저항 자리는 또 여기 자리인데 여기 좀 되겠네요. 여기 13만 원대. 근데 깨버린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손을 대실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힘내시고 좀 버티시다가 바닥 확인되는 거 보고 조금 시장 분위기도 바뀌면서 긍정적 시그널이 화장품 업종에 나오게 되면 특히 아모레 쪽에 나오게 되면 그때 단가를 낮춰주셔야 돼요. 지금은 또 비중도 크셔가지고 답답하실 건데 우선 홀딩 하셔야 됩니다. 바닥 확인되면 또 바닥 확인 시그널이 내려온 다음에 약간 지지하는 모습들 이때처럼 이런 모습들 나와줘야 돼요. 언제냐면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지금부터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그림들 한 일주, 이주가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내려가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